스가리아 6장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지금 막 온 세상의 주를 뵙고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서쪽으로 가고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갈 것이다. 김샘 말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려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온 땅을 돌아다니라. 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 천사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보아라. 북쪽 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라. 그리고 같은 날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에게로 가라. 그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씌워주어라.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세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첫째 사람은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나 여호와의 전에 두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할 것이다.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가리아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백성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 하인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다섯째 달을 특별한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달에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예전에도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였다.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서쪽 경사지에도 살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극류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회오리바람으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즐거움의 땅을 황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가리아 8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의 뜻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절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의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그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다.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 가운데의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은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이웃을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금식하기로 작정한 날 곧 넷째 딸과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과 열째 딸의 금식하는 날이 유다에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의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열 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라고 할 것이다.